겨울에는 뭐 피부도 건조하듯이 우리 몸속의 수분 자체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도 마찬가지로 눈이 어느 정도 촉촉해야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오늘 눈을 촉촉하게 만드는 비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중요한 사안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눈 촉촉한 우리 연애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너의 눈은 사슴처럼 참 촉촉하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눈을 봐주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정확히 보는 방법은. 일단은 눈물이 있는지를 좀 평가를 우선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건데요. 이 판넬을 보면 여기 이 시험호 테스트라는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우리가 아까 전에 검사를 했거든요. 아침에 오자마자 여기. 맞아. 결과가 궁금해요. 저도 이거 테스트. 시험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우선 그림을 보면 이게 눈에 저 시험호 종이를 눈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흡수가 되면서 눈물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가 표시가 되는 건데요. 5mm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 좀 건조한 거고 10mm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눈물이 꽤 흘렸거든요. 따끔 따끔해서. 아침에 오자마자 뭘 들고 오시더니 눈에 찌르시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장 아나운서님께서는 굉장히 건강하세요. 혹시 젊으셔서 그런지 제일 많습니다. 10분 이상으로 아주 잘 결과가 나오셨고요. 우리 차 박사님이 가장 결과가 안 좋았어요. 거의 눈물이 거의 말라 있는 수준입니다. 어떡해요. 너무 냉혈환이신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도 한번 해봤는데 거의 사하라 사막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눈물이 없어. 이재용 아나운서님은 아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정도. 문제는 없을 정도. 정상과 약간 비정상의 경계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좀 분발 좀 해야 되겠네요. 안구를 촉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일단은 촉촉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사실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조금 개선 내지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공기가 건조하면 눈도 많이 마르니까 우리 가습기 사용이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30%에서 60% 정도 습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환기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인공 눈물을 많이 넣잖아요. 특히 건조하고 렌즈 끼시는 분들 인공 눈물을 많이 쓰시는데. 인공 눈물은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효과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한 200cc 정도 되는 잔으로 한 10잔 정도 하루에 드셔주시면 물 많이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고. 그게 눈물 분비에도 더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 너무 몸을 많이 봐요. 우리 사람들이 컴퓨터, TV, 책 좋아하시면 책 많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봅니다. 눈을 너무 혹사시키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보고 있어요. 적당히 깜빡이 주셔야 되거든요.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깜빡이면서 생활할 때 한 3초에 한 번, 4초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깜빡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을 찜질해요. 아까 전에 눈 마사지 기기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도 많이 나왔는데 생활해서 꼭 기계를 살 필요도 없고 따뜻한 수건으로 한 5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일단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도 좀 건강해지고요. 그다음에 눈 주변에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면서 눈내 물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좀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눈물이나 안약 같은 거 넣을 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는 이렇게 해서 눈동자 한가운데 그냥 뚝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각막을 자극하거나 혹시나 찔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요. 인공눈물을 넣을 때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눈꺼풀을 밖으로 살짝 빼고 여기 눈꺼풀 안쪽 여기 살에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가장 편안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꺼풀을 내리고 거기 위에 떨어뜨리는 게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방법이군요. 어떻게 익숙해져야 돼요? 저는 안과 질환에 있어서 눈에 좋은 먹어서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쓴 것과 단 것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고당고당. 우선 이 고는 뭐냐 하면 제가 준비한 게 차조기 잎입니다. 차조기는 또 뭐. 혹시 장인 아나운서님 차조기 잎이 뭔지 느낌이 오나요? 지금 제 표정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참조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기 그러면 진짜 생선인데. 생선이랑도 근데 연관이 있어요. 회 먹을 때 많이 먹는 건데. 그 껍질인가 그러면? 생선은 뭐 이렇게. 뭘 싸먹죠? 뭘 싸먹는 거예요? 생선을? 깻잎. 차조기 잎은 바로 이 깻잎처럼 깨 잎의 한 종류의. 자소엽이라고 하고요. 보라색 깻잎입니다. 지금 앞에 놓여있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는 말린 약재로서 자소엽이고요. 이 자소엽이 좋은 거는 우리 눈에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 있죠. 보면 막 열이 난다.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다. 눈이 너무 피로하다. 할 때 그걸 해소해주는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이 자소엽이 됩니다. 그리고 자소엽. 이 차조기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알고 보니 진짜로 눈에 좋았던 약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차조기를 이용한 차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실 이게 이 시기 때는 생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여름, 봄에서 여름 지나가는 그 시기에 어린잎을 따다가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찬물로 우려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한번 이제 맛을 봐보실까요? 앞에 하나씩 갖다 드릴게요. 지금 줘보실래요? 색은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화면에 봐도 지금 색이 좀 귀티가 나. 근데 괜찮긴 한데 맛이 괜찮긴 한데 약간 쓴맛, 떫은 말 약간 있어서 이걸 뭔가 이제 진짜 달짝지근하고 하나 곁들이면 좋겠다 싶네요. 이거 뭐 손쉽게 좀 이 쓴맛을 잡고 싶으면 그 옆에 꿀도 준비했어요. 꿀을 이 차조기 다소차에다 타서 한번 또 드셔보세요. 타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 거예요. 듬뿍 넣어야겠다. 다 넣어야지. 저도 다 넣어야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깻잎이라고 하는 깨의 잎 종류들이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 하면 대표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A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베타카로틴이기 때문에 이 차조기 잎도 눈에 좋은 영양소들을 갖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꿀 넣으니까 좋다. 역시 이 맛이에요. 꿀 넣으니까 좀 부드러우면서도 쓴맛이 진짜 좀 사라져서 먹기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실 차조기 잎은 이렇게 앙과 질환에도 많이 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산물이나 생선, 회 먹을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예전 화타 선생님께서 이 차조기를 이용해서 치료한 예가 있는데요. 화타 선생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식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대게가 대게 풍년이었는지 젊은 청년 4명이서 누가 개를 더 많이 먹나 대회를 하고 있었대요. 서로 경쟁적으로 개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타 선생님이 옆에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너희 그렇게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 얘기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니 늙은 아저씨가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우리 돈 내고 먹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한 명 한 명씩 복통으로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 가게 주인도 화타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는데 화타 선생님이 당시에 자기 의생들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빨리 저쪽에 가서 저 자소협을 가지고 와서 이 친구들에게 다녀서 먹여라. 먹자마자 복통이 사라졌다 했을 정도로 그 뒤부터 해산물 먹을 때는 꼭 깻잎과 같이 먹어야 된다. 나는 공식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요즘도 중국 쪽에서는 식습관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들이 속에 들어가면 찬 기운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를 많이 먹고 따뜻한 차를 먹지 않으면 탈이 난다. 그래서 생강차 같은 거 먹는데 이 차조기 입을 끓인 이 자소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생강차를 주로 먹고 이 깻잎을 전혀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고수를 못 먹듯이. 거기에서는 또 유럽에서도 이걸 허브향이라고 느껴서 좀 꺼려한다고 하네요. 저는 꼭 감과 호두를 이용한 꼭 감, 호두 말입니다. 맛있죠. 맛있겠다. 꼭 감과 호두는 사실 이 비타민 A 성분이 이 자체에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너무 좋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꼭 감을 그렇게 맛있게 먹지 못해요. 달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꼭 감 느낌이. 엄청 단데. 선물로 들어온 꼭 감을 버릴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까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이제 꼭 감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꼭지를 떼어내시고 이렇게 반을 갈라서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저는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크림치즈를 좀 준비해봤거든요. 크림치즈요? 치즈를 듬뿍 넣어주십시오. 듬뿍. 견과류 넣는 건 봤어도 또 크림치즈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듬뿍 넣어주시고. 그리고 견과류도 넣어주시는데 사실 호두 그냥 넣으면 이거 꽤 촉촉한데 방해가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호두는 한 번 좀 덮어주셔야 됩니다. 덮어요. 여기 또 디테일이 또 살아있네요. 그러네. 주두를 한 번. 마른. 덮는 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꽃감하고 크림치즈. 이거 영양제 궁합 좋습니다. 왜냐하면 꽃감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 맞지만 단백질이 없거든요. 그런데 크림치즈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꽃감과 크림치즈를 같이 먹게 되면 영양적 균형을 더 잘 맞춰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꽃감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영양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감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크림치즈가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궁합 역시도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호두를 볶아서 한 큰 거 두 알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두 알 넣고 랩을 준비하시고요. 이걸로 이렇게 단단히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자마자 바로 먹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잘 썰리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말고 나서 한 30분 정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되거든요. 이거 제가 어저께 집에서 만들어왔어요. 만들어서 와봤거든요. 여기 앞에 있거든요. 앞에 다 놨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나 이 크림치즈 넣는 건 또 처음이네. 그런데 보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좋다, 좋다. 그렇죠? 색도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다. 이거 먹고 차조차도 한 번 한 입 먹어보세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조합이 어떨까 했는데 이 맛은 싹 어울리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